3, 2, 1, 미션 속보 전해드립니다. 우리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라인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는데요. 발사체는 1단과 페어링, 2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성은 이어 3시 33분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위성은 1시간여 뒤인 4시 37분 해외지상북과 최초로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의 첫 독자 군사 정찰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군이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의 임무는 북한의 도발 징후 탐지와 전략 표적 감시에 사용되는 위성인데요. 위성 이름이자 프로젝트 명칭인 425는 정찰위성의 한 세트를 이루는 SAR 합성개구레이더 위성과 2호 위성을 비슷한 발음의 숫자로 표기한 것이라 합니다. 정찰위성 가운데 2호 IR 위성은 각각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영상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2호의 경우 비교적 또렷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야간이나 악천 후에는 운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열감지가 가능한 IR은 밤 시간대에도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이 내년부터 쏘아올린 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쏴서 반사되는 신호를 모아 영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과 밤낮에 관계없이 영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 훈련된 전문가의 영상 분석이 필요하며 레이더 전파의 탐지 교란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2호 IR 위성과 SAR 위성을 함께 쏘아올려 안정적인 감시 정찰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SAR 위성 사기도 순차적으로 지구 궤도에 올릴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2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대북 위성 정보를 미국 측 정찰 위성에 대부분 의존해 왔는데요. 이번에 자체적인 우주 정보 감시 정찰 ISR 자산 확충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이 잇따라 정찰 위성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서로를 겨냥한 감시 정찰 경쟁이 우주로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찰 위성은 30cm급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인데 반해 북한의 위성은 3에서 5m급으로 알려져 정찰 위성 수준으로는 조악한 수준이라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연일 미군 기지를 촬영해 김정은이 보고받는다고 뻥치는 것을 보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국방부는 정찰 위성은 ISR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 종심지역과 전략표적의 도발 증후 감시 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안보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우주력을 강화하고 국내 위성 개발 경험 축적을 통해 우주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확보 사업은 지난 2017년 말 시작돼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기존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경험과 민간 역량을 모아 길이 1m 미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적외도 광학적외선 위성을 자체 개발의 우주에 올려놓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항우연과 국과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국내 민간업체 간 협력을 통해 위성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위성 본체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탁 개발 했으며 제작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위성 전문기업인 세트레가이가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성 설계 및 조립시험 등을 100% 국산화 했으며 주요 구성품의 경우 60에서 70%의 국산화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서 군 당국은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차세대소형위성 1호 무궁화위성 5회 2호 한국형 달궤도선 kpl-2 로켓으로 쏘아 올렸는데요. 펠컨라인 로켓은 그동안 246회 발사돼 244회 성공해 99.2%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수한 로켓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다 안전한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라인 로켓을 통해 발사했지만 국내에서도 국산 로켓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터라서 빠른 시일 내 국산 로켓에 의한 위성 발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적절한 시기에 우주로 안보 영역을 넓혀나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특권계층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한 번 발사해 북한 주민 10개월치 식량을 조잡한 위성 놀이에 날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하루속히 몰아내고 북한 주민들이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상 반가운 속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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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